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구호태풍 종다리 10호 태풍 산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창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태풍 종다리 소식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오늘 8월 21일 수요일 오전 5시를 기해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등의 기상특보를 발령하였으며 같은 시각 경기도, 인천, 울릉도, 독도 등의 지역들에는 강풍예비특보, 호우예비특보 등의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제 8월 20일 화요일 저녁 9시에 구호태풍 종다리는 서해상에서 태풍으로서의 세력을 잃고 열대조합으로 약화되었습니다만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 8월 22일 수요일에는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나흘간 바닷물의 높이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관으로 해양가 침수 피해와 산사태, 집안 침하,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구호태풍 종다리의 경로 및 현황을 살펴보면 구호태풍 종다리는 어제 8월 20일 오후 9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동남측 해상에서 열대조합으로 약화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낮 12시경에는 서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3시경에는 속초 서쪽 약 30km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비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호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오늘 21일과 내일 22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과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남부지방 등에 걸쳐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태풍이 소멸한 후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러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구호태풍 종다리가 열대조합으로 약화되면서도 한반도 서쪽 해상의 높은 해수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이로 인해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활발하게 응결하여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며 이러한 비구름으로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특히 이러한 강수는 열대성 강수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 후에도 습도가 높아져 후덥지근한 날씨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경 강원도 속초로 이동하는 예측이 되고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주민분들도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기상청의 예보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10호 태풍 산산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모두 오늘부터는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8월 25일 일요일에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하여 27일 화요일에 일본 도쿄에 상륙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8월 25일 일요일에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하여 8월 27일 화요일에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상황은 계속하여 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ặا